바이밀 오르골의 주인 오르골의 주인 오르골의 주인 얘들아! 잠깐! 발레리나?? 소문에 따르면 그 오르골 소리의 주인은… 저 귀신이 바로.... 오르골의 주인이었어! 그럼 우리 같이 춤출래? 방금 누구야? 설마 내 공연을 망치려는 거야? 아니야! 열심히 연습할게! 그래야지 모자라 발레리나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명 더 있어야 하는데 어디 있다라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 찾았다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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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랑 같이 춤출래? 나 난 춤 못춰 그럼 내가 춤을 가르쳐 줄게 그쵸? 으악 으악 어때요? 재밌지? 으악 이거 놔줘 으악 몽들림이 아주 좋아졌어 계속 연습 으악 단단이도 묶었네 잠깐 그러고 보니 오르골 안에 있는 모습과 이곳의 모습이 똑같아 저 발레리나 귀신도 오르골 주인공 인형과 똑같은 옷이고 그렇담 여기는 그래 오르골 속 세상인 거야 저것만 깨트리면 예 자 그럼 숨어있는 주위를 찾아볼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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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발레리나가 아니라네 넌 아무 쓸모없어